이 두 분 정말 환상적인 케미를 보여주실 예정입니다. 워낙 모이 두 분의 만남부터 화제가 됐죠. 정병 바라봐 주시고요. 작품에서 두 분이 보여주실 리정혁과 윤세리의 가슴 떨리는 로맨스 얼른 보고 싶네요. 주말이 너무 안 와요.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어떤 모습으로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실지 두 분의 커플 케미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무대 아래로 왼쪽부터 함께 씻어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분이 함께 서 계신 이곳이야말로 정말 불신착하고 싶은 현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면 바라봐 주시고요. 네 배우가 선사할 절대급비 로맨스 열기가 올 겨울 추위를 다 녹여버릴 정도로 아주 강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서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2019년 마지막이자 2020년 새해를 여는 명품 드라마 TVN의 사랑의 불시착.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이팅 한번 할까요. 화이팅. 왼쪽부터 역시. TVN 토요일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화이팅. 네 여러분들. 많은 기대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정면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자 사랑의 불시착. 화이팅. 네. 좋습니다. 우리 네 분 함께 모여있으니까 하트로 또 한번. 예.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네. 사랑의 불시착. 여러분들 하트로서 또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해드리는 최고의 드라마. 연말연시. 마저. 네. 자 이어서 정면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사랑의 불시착이니만큼. 예. 여러분들에게 또 하트 포즈로. 네. 보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잠옷 들게 할 사랑의 불시착. 네.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포토타임이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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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